파리 교통공단의 본사 파리 교통공단 소속의 버스 파리 교통공단은 1948년 설립된 프랑스의 국영기업으로 프랑스 수도인 파리와 수도권 지역의 대중교통을 운영하는 사업자이다. 파리 교통공단의 로고는 파리시를 지나는 센강을 사람의 얼굴 모양으로 형상화한 것이다. 파리의 교통협회인 일드 프랑스 교통협회 산하에 있으며 파리 메트로 2개 노선의 아리알 3개 노선의 트램 버스 및 목마르트르의 케이블카인 피니킬레르트 목마르트르를 운영한다. 또한 일드 프랑스와 파리에서 심야버스 녹틸리앙도 운영하고 있다. 그 밖의 국제적으로는 영국, 이탈리아, 모로코, 스위스, 홍콩, 마카오, 대한민국, 인도, 브라질, 미국의 지하철, 급행철도, 버스에 운영을 하고 있으며 차량의 유지보수 서비스도 실시하고 있다. 대한민국에서는 서울 지하철 9호선에 운영을 했었다. 파리 교통공단은 1948년 3월 21일 파리 지하철을 운영했던 파리 수도권 철도회사와 파리 지역에서 버스 노선을 운영하던 파리 지역 교통협회가 합병되며 출범하였다. 파리 메트로 16개 노선을 운영하고 있다. 총 연장은 205km이며 62개 환승역을 포함한 303개 역을 운영 중이다. 연간 15억 명이 승객이 이용하고 있다. 파리 지역 급행 철도체계인 아리알에서 프랑스 철도 노선 사업공사에서 운영하는 노선들을 제외한 아리알 A 노선과 B 노선에서 설비를 운영하며 이 두 노선에서 프랑스 국유철도와 함께 열차를 운영한다. 프랑스 국유철도와 함께 오전 0시 30분부터 오전 5시 30분 사이에 심야버스 노틸리앙을 운영하고 있다. 파리 교통공단은 47개 노선 중 27개 노선을 운영한다. 프랑스 국유철도가 운영하는 T4 노선의 트램을 제외한 나머지 6개 노선의 트램을 운영한다. 몽마르트르의 사크레케르 대성당으로 올라가는 주요 길목에 있는 몽마르트르 케이블카를 운영한다. 오를리 경전철 오를리발은 아리알 B 라인의 안토니역에서 오를리 공항을 잇는 고무차륜 경전철인 발이다. 총 7.3km로 안토니역, 서터미널역, 남터미널역의 3개 역을 운영하고 있다. 파리 이외 지역의 운영은 자회사인 RATP 데브가 담당하고 있다. RATP가 전부 혹은 일부 운영에 참여하고 있는 회사들은 다음과 같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